미국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 우리 할아버지를 보러 가니까 할아버지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할아버지 많이 기쁘게 해줄 5년 전 아들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군인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어떤 어떤 걸 기미로 너를 잡아갈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하지만 최대한 숨어있거나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지금 저 높은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감옥에서 때를 기다린 한은사 지난 6월 그는 2010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특수부 검사 1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검찰의 수뇌부 당시 죄수들에게 위중교사 즉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벌어졌다는 위중교사 그런데 그와 함께 불려갔다는 증인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 그런데 그 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증언 안 쓰게 된 이유가 헛소리해가지고 증언을 못 쓴 거예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검찰이 증언대에 세우려 했던 또 한 명의 죄수를 찾았습니다 검찰의 강제조사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는 과연 그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는 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특수부 검사로부터 위중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은상 씨 그런데 당시 특수부에 함께 나갔던 죄수 김 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전혀 다른 가운데 저희는 당시 검찰이 법정에 세우려 했던 또 한 명의 죄수를 찾았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검찰은 죄수들을 줄지어 증언대에 세우려 했을까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바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대한통운 전 대표로부터 한 명숙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사건이 터진 것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6개월에 앞둔 때 당시 한 명숙은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박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은 5만 달러를 총리 공관에서 한 명숙 당시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는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박영욱 전 사장이 또 검찰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박영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어요 검사님은 안 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일체의 언론 접촉을 끄는 박영욱 그에게 당시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직접 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박영욱 씨의 진술이 변함없이 유지됐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박영욱 씨의 진술을 배척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압수사라는 비판 속에 중앙지검 특수부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은 한 건설회사가 한 명숙 전 총리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당시 부도를 내고 수감 중이던 건설사 대표 한만호였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검찰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핵심 증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증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치 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23번의 공파를 모두 지켜보고 기록한 전직 기자 강기석 씨는 그날을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법정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한명숙 총리는 의자에서 푹 이렇게 힘이 쭉 맥이 풀려서 이렇게 팍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훔치히 씻더라고요 보좌관을 맡았던 여성분 그분은 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디디스톱은 취재 도중 재판의 녹음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진술을 뒤집은 한만호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지도 않은 돈을 일국이 총리를 지낸 한명숙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짓수까지 했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총리님한테 총리님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폐련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더 접용한 거는 회사를 찾기 위해 한 거하고 또 제가 3년이나 형을 살았는데 또다시 추가 형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압박감들이 아니 한때 잘나가던 건설사 대표였던 한만호 2004년 자신의 건물에 한명숙 당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주며 서로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일산 파주 일대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사업을 확장했는데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났고 2008년 6월 그는 분양사기로 구속됐습니다 확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걸 짓고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금이 자금 단위에 상당히 이제 쪼들렸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3년형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만호가 2010년 3월 말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다음 날 그가 불려간 곳은 검찰 특수부 특수부는 거물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입니다 과거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을 수사했던 곳이 바로 특수부였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세력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이런 큰 범죄 이제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거악이라고 하거든요 큰 악을 수사하는 부서가 특수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수부에 대해서는 조금 공포스럽다 무섭다 저기 가면 아주 그냥 뼛속까지 다 틀린다 그런 곳에 중소건설사를 운영하던 한만호가 소환된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 때문이었습니다 특수부에 불려간 지 3일째 되던 날 그는 한명숙에게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3억 원씩 3번에 걸쳐 총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만호는 왜 검찰과 법원에서 다른 진술을 했을까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수소문 끝에 한만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최근까지 살았다는 동네를 찾아가 봤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 초 세상을 떠났다는 한만호 영정 사진 하나가 흔적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지만 구체소 독방에 있을 때 그가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독방에서 15개월 동안 써내려간 비망록 검찰에서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또 법정에서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그가 특수부에서 겪었던 일들이 교정 노트 29건 120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법정에 비망록을 갖고 나가기도 했던 한만호 재판 중에 비망록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비망록에는 그가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9억 원의 자금을 내가 썼다 하면 횡령죄도 되고 로비성 자금으로 제공했다 하면 불법 자금이 된다 두 가지 다 검찰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에 총리님께 제공됐다 진술하지 않으면 모두 추가 기소를 엮이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9억 원의 회사 돈을 교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는데 추가 기소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재판에서도 한만호는 교회 로비 자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만호가 돈을 건넸다는 교회 장로는 그 사실을 일절 부인합니다 4월 8일 날 우리가 자금을 만들었고 10층에 올렸다가 5월 8일 날 선금을 해드리고 그날 전후로 해서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라 보고서 야 딸라 부피자 하니까 좋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아이고 참 이걸 딸라 갖고 저거 얘기하니까 제가 황당해가지고 당사는 어떻게 한사님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복목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안 쓰는데 그러니까 당시 한만호의 변호사는 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수사검사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랄지 그 사람들의 수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이루어졌나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한 거죠 오로지 검찰의 관심은 한명수 총리에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을 뿐이기 때문에 비망록에서 한만호는 특수부 수사가 표적 수사,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도와주겠다 총리님의 유죄만 나오면 재개할 수 있게 회사 찾을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출소 이후라도 다른 건으로 기소 안 되게 단, 총리님의 유죄로 나와야 한다 무죄 나오면 형 더 살아야 한다 선거 이전에 내 진술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검찰은 계속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를 점검했다 당시 20% 넘게 여론조사 차이가 나오자 한 사장님 이거 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흐뭇해 기소 이후에 제공 방법과 멘트가 계속 바뀌고 진술 내용이 변질돼 매주 불러서 테스트했다 시험 본다 했고 실수 없이 진행하면 칭찬해 주고 전혀 그 능멸, 모멸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한만호는 매주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출전 기록이 73회나 되는데 진술 조서를 쓴 건 다섯 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불렀느냐 불러서 뭘 했느냐 제가 한만호 씨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가서 그냥 대기하다 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변호사 측에서 이러이렇게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진술해야 된다 이런 연습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습이 끝난 다음에 또 초밥을 시켜 먹기도 하고 또 뭐 횟집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한만호의 비망록은 자신의 진술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15개월 동안 그가 감옥에서 쓴 1200페이지의 비망록은 정말 검찰 측 주장대로 꾸며낸 것일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서들이 너무 절절하고 그 억울함이라든지 후회, 이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진해요 그런 거를 어거지로 지어냈다고 보기엔 힘들 정도로 반복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그걸 지어내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죄수였던 한만호가 검찰과 대적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고 이 사람이 한명호수 총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최소자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검찰이에요 그렇다면 비망록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진술 번복을 준비하며 거짓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과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이 진실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망록을 썼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차라리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비망록에 남기는 게 아니라 정돈된 생각만 비망록에 써야죠 결론만 그것만 일관되기 주장해도 되거든요 전반적인 내용들에 보면 감정이 실려져 있어요 그 감정들을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보통 목적성을 갖는 경우는 감정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감정을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신뢰도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글을 사실적 글을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당시 한만호의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 신흥석 검사였습니다 신흥석 검사는 검찰 특수부와 대검 수사 지원 과정을 거친 특수통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드루킹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당사자인 신흥석 검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PD수첩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호 씨는 법정에서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했고 공소 사실과 맞지 않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검찰은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하기 전에 한명숙 총리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하지만 한만호 씨의 핸드폰에 한 총리의 번호가 저장된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시기보다 훨씬 뒤였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씨의 동료 죄수들을 증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이들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2011년 2월 21일 7차 공판 한만호의 동료 죄수였던 김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3차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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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내가 어떻게 줬어요 그랬더니 뭐 달러하고 현금하고 해서 가방에다 주면서 얘기잖아요 여행이면 가방에다 이러면서 그림 이렇게 손동자까지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가 죄수 대기실인 구치감에서 한만호와 자주 만났다는 증인 김 씨 그는 수감 전부터 일산에서 알고 지냈던 한만호가 구치감에서 만난 첫날 자신에게 뇌물 준 사실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사기 전과 오범의 김 씨는 당시 허위 주식 정보로 사기를 쳐서 1년 6월 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형이 이미 확정된 기결수였는데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 머물며 계속 검찰에 불려다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 씨가 불려간 곳은 특수부 단순 사기범인 그가 무슨 일로 특수부에 간 걸까 검찰에 출정 나간 기록을 보면 한만호와 같은 날 소환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의무를 풀기 위해 증인 김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설득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만호 씨는 이제 한명숙 총리의 사건에 출정을 나가셨겠지만 선생님은 그런 개인적인 사건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킨텍스 내사 킨텍스에 대한 제가 거기서 수영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콘서트 하고 있을 때 한명숙 그때 총리랑 저희 그때 저희 콘서트장에 와서 유센터 했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사실도 틀리지만 구치감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신도 한명숙과 관련해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김 씨 한만호와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만호 사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에요 자기가 그 대한통운 그때 당시 문제 나온 사건을 비유하면서 똑같은 방법을 내가 했을 거고 준 사람도 나고 다른 사람도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가 재판부에서 틀 거다 그러기 위해서 노트에 내가 아닌 걸 쓸 거다 7차 공판에서는 김 씨와 한만호의 대질신문도 있었습니다 둘은 첫 만남부터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한만호 사장님이 정치인한테 한명숙 총리한테 뇌물 준 게 걸렸다 걸린 것 같다 그 첫날 이야기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영재감법으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다 뇌물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만호 사장님 그 그 그 정치인한테 뇌물 줬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한명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김 씨 간 사람을 처음 봐갖고 일상 후배라고 해서 그 어떤 반가운 내색은 좀 해줬지만 처음부터 한 총리에 대한 어떤 뇌물이고 뭐 정치고 이런 쪽의 얘기는 한 기억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자네 아버지가 보안사 장군 한만호 사장님 나한테 보안사 장군 장군의 아들이라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즈 보양식 동협인은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나한테 부탁하십시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 납치방송국 백포집을 다 갖고 있습니다 킨텍스 수영장도 제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사실이잖아 수영장은 맞잖아요 법정에서 계속 엇갈린 주장을 하는 두 사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전문가에게 진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술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스캔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언어적 태도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캔 기법은 진술 속에 존재하는 거짓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기술로 13가지 준거를 토대로 합니다 일단 김씨가 10개월 전의 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주목하는 권교수 이 시 장소와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또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또 대화 내용과 이것을 모두 포함한 기억을 인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4월 2일 날 사장님하고 처음 해보고 4월 2일 날 이게 구방이에요 저에게 방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마라 사장님이 와서 저랑 화장실 앞에 밥상 있죠 오후 첫날에 1시 20분에 만난 시간이 출정 시간에 도착하면 1시 20분에서 40분 사이거든요 거기서 한 30분을 같이 있으면서 얘기한 내용하고 6시에서 7시간 대화 내용하고 다 있거든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마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각시킨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게 김 씨는 사회에서 이 사람을 알고 지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한만호 씨는 그게 뭐 뭐 이렇게 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김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에서부터 알고 지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요 지금 한만호 씨는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자 그 전에 구치소에서 만나기 전에는 사회에서 만난 적도 없고 구치소에서는 한두 번 정도 이야기한 것이 정부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한만호 사장님하고 저하고는요 구치소 내에서는 제가 사동 5 중에 나왔을 때는 제가 거의 철창에 한만호 사장님 방 철창에 붙어서 얘기한 게 그것도 횟수를 셀 수가 없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커요 여기 쟁점은 원래 친한 사이에 원래 안면이 있는 사이여서 너를 믿고 많은 이야기를 했냐 인거잖아요 질문의 취지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사회에서부터 알고 지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질 과정에서 뒤에 구치소 내에서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만 해요 특히 질문한 내용에서 맥락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그 질문보다는 다른 형식의 답변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질문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요 한만호와 김XX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사람의 주장과 진술은 김XX이 거짓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씨의 진술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수영장을 운영했다는 킨텍스 하지만 킨텍스에는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말한 2007년에는 있었을까 전시장 안에 놀이번호장을 꾸며서 운영을 하는 건데 2007년도에도 아마 그런 행사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통 수영장이라고 지칭을 하였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분이 다른 분의 장소까지 대여해줄 수 있는 그런 그냥 제임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랑 계약한 업체가 직접 사용하는 거에는 사실 제임대는 안 되는 걸로 규정선돼 있는데 검찰의 증언 요청에 적극 협조한 김씨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애가 이렇게 구속된 줄 모르는데 애하고 이렇게 해서 전화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그래, 재수가 어떻게 웃돌이를 벗을 수가 있겠어요 번호판 돼 있는 거를 이 티에 우리가 재수복을 입잖아요 재수복을 벗고 화상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빠한테 화상전화 전화 오는데 구속됐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혜택을 주니깐 저도 그걸 이용을 했던 거지 딱 봐놓고 검찰에서 저한테 협조해서 너 협조해 너 강제를 안 한다고요 누구도 아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윈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검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 김씨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사는 없는 제도 쉬울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도 저도 그렇고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를 안 하면 판사는 선고 안 하잖아요 이게 무죄가 났을 때 검사가 없어서야 된다 안 하겠죠 이런 일이 없겠지 앞으로도 근데 검사들은 그런 게 없대요 김씨에 이어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의 동료 죄수가 있습니다 증인 최씨 역시 김씨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 준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놓았다는 것 3억을 현찰로 줬다고 했는데 줄 때 차로 한 총리 혼자 와 계시고 자기도 차를 혼자 끌고 나가서 자기가 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증인 최씨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씨를 만나 사실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그는 접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드는 입장이었지 제가 주동적으로 물어보고 한 것은 아니고 한은상과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은상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7회와 8회차의 공판 기록입니다 당시 7회와 8회 공판에 나온 한만호의 동료 죄수들은 수차례 한은상이란 이름을 말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한만호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 죄수인데요 이들은 한은상씨가 한만호씨와 가장 가까웠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인조차 다음 증인은 한은상씨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언급된 한은상씨 그는 결국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한은상 한은상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은상은 비디수첩의 접견 요구에 응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접견 내용을 녹음 파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견실로 나온 반백의 한은상 한때 상장사 대표를 지냈던 그는 2006년 증권거래법 위반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만호씨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본인하고 검찰하고 각본을 짜고서 진술 조서를 했고 그게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다 거짓인데 원상태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한테 제가 아는 검사한테 이 모든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2010년 당시 한만호가 구치소에서 그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게 거짓인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한은상은 당시 자신을 조사했던 부서의 검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는 임관혁 당시 한명숙 사건을 맡은 특수일부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넉 달 후 법정에서 한만호는 진술을 번복했고 이때부터 특수부에서 한은상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은상은 검찰의 출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묵살했던 특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특수부는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한은상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아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고 증언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은상. 김 씨와 최 씨를 불러 셋이 함께 증언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는 한만호가 한 명 성례한테 돈을 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 씨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다는 이야기. 그걸 교육을 지켰고. 세 차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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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내가 어떻게 줬어요? 그랬더니 여행용 가방에다 이러면서 그림 이렇게 손동작까지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은상 형하고 최 씨를 다 들었잖아요. 한만호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기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8.15 특설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안 됐으니까 뒤집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XX의 이야기가 맞고 날XX의 이야기가 맞고 한만호가 양승선을 하는 것은 거짓인데 실제로 김 씨와 최 씨가 21차례 최 씨와 한은상이 11차례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6차례 같은 날 같은 검사실에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함께 검사실로 불려나간 것은 문제가 없을까? 검사실에서 함께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은상의 조카가 검사실에 사다 준 초밥 영수증과 검찰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건 이거보다 더한 범죄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한은상 씨는 초밥 정도 초밥이고 돼지고기 구워먹는 정도인데 거기서 술판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애인도 만나라고 해서 약간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검찰에 협조하기로 한 후 한은상은 서둘러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낸 후 그는 특수부의 출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상은 자신에게 위증 교사를 한 특수부 검사로 엄희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특수부 요직들을 거쳐 전국의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 수사과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증 교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한은상을 특수부에서 조사한 이유는 한만호의 진술 번복을 함께 모의했기 때문이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애초에 증인 신청을 했던 죄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와 함께 검찰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증인 X는 증인 김 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썼습니다. 증인 속에 서기로 한 날 무슨 까닭인지 X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X를 만나보라고 적극 권합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마침내 X를 찾았습니다. 그는 절도죄로 재수감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적견을 신청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X. 며칠 후 그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강제 조사를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적어 편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찾아와 한 얘기도 전했습니다. 한만호 씨를 기억하느냐. 자기가 제보에서 사건 수사했는데 재판에서 진술을 엎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고 순간 제 입장이 의린지라. 접견 신청을 하고 다시 X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그가 검찰에 써낸 진술 조서 가운데 검찰에 의해 조작된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아파트로 정정해준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다고 적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사연인데 쓰라고 그랬거든요. 한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내 회사를 살린다. 그게 불러준 거예요. 원래 대답은 어머니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지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쓰다가 고친 거예요. 그리고 저 화내는 부분. 언성을 높이면서 그 부분도 다 불러준 거예요. X는 진술서의 많은 부분을 검찰이 불러준 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진술 조서를 쓴 후 검사는 그에게 중국 음식을 시켜줬고 명함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법정에 나가 진술서대로 증언하면 된다며 회유했다고 합니다. X는 생각보다 빨리 출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한 검찰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증언을 하러 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겁이 나 도망을 쳤고 검찰의 연락을 피해 휴대폰까지 바꾼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23차례의 공판 끝에 1심 판사는 한병숙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단 4번의 공판으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항고를 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승환 나머지 6억 원의 자금도 피고인 한병숙에게 정화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대법원 역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병숙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 한병숙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0.6%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진술을 바꾼 만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씨의 위중 혐의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한만호는 2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위중죄 판결문에는 증인 김 씨와 최 씨의 증언이 옳고 한만호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한만호를 위중죄로 기소한 건 다름 아닌 임관혁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2년 만기 출소한 한만호가 마지막 살았던 지하 단칸방. 재기를 도모하던 중에 다시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출소 후 1년이 채 안 돼 한만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는 거야. 검찰한테 걸린 거 운이 없는 거야. 그 이래로 온 집안이 풍미 박산이 되거렸어요. 특수부 비참한 중에서도 이 사람이 아마 내 손가락에 들 거라.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 수사해야 할 검사가 불법적인 위중교사를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합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서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이댈 것이 없는데 왜 한만호 씨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을까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검찰 특수부가 스스로를 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찰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 알아봅니다. 과연 특수부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촬영기자1호